지금 찍으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돈 많이 버십시오. 자주 만나니 반갑습니다. 인계장에 가면 영미리 한 마리 꼬 먹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번에 오세요. 한번에나읍.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 찐빵이 뜨끈뜨끈합니다. 순대도 뜨끈뜨끈해요. 우와, 순대 좀 봐. 순대가 뜨거워, 뜨거워. 야, 오늘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된다. 그래? 네. 냄새 안 해? 저는 딱 알아요. 한 사람이 안 한 거.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아. 응. 안 돼, 희망해서 안 돼. 나는, 나는, 나는 모르게 할 거야. 나는, 나는 우리 기억이야. 나는, 나는 우리 기억이야. 내가 1시간 이상을 읽을 것 같은데 잘 올 것 같아요. 약 gig좀 지속도 아트에요. 내 시시는 안 돼요. 그렇지 앉아, 마 기타. 압wer NI가朝 Side인 주변 아트 Lo Drag해요. 아니, 같이 하신다고 얘기 들어볼 contrary, Group Admin. 여기, 이미 알려져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농장도 해. 역시 정산 사시는 분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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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산 사는데 아 맞구나 TV가 보셨나 보다 아니 나는 이번에 올려온 유튜버 언치가 많이 봐서 어? 저 제가 유튜브 안 올리는데? 왜요? 저기 저기 덕산기 누구야 드릴 수 없는 거 같은데 드릴 수 없는 거 같은데 아 순대에다 온도계를 이렇게 딱 놨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 다트리는 온도계데 추워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 어제만은 휴대폰 산매경에 빠지셨어요 그러게요 이 집 오토기 맛있어요 네 여기 응? 와 이거 맛있겠다 오우 체리 내가 좋아하는 체리 어 영밀이가 나왔네 영밀이가 없다고 그러던데 나왔네 예 동성어 동성어라고 백하나 지금 나오거든 여기에도 나오고 게도 나왔어요 내가 자음 땅에 아 어 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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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비지 주세요 어? 통비지 밥을 사보면 샐러드를 먹었더니 콩비지를 잡숴야지 왜 샐러드를 잡숴요 미치겠네 콩비지를 잡숴야지 왜 샐러드를 잡숴요 샐러드는 제가 하기 싫어가지 않으니까 혈압이 올라가 안돼 이 집 콩비지가 맛있더라구 두개만 주세요 여기 갈국수도 있다 우리 갈국수 맛있어 이번 갈국수하고 틀려 그럼 갈국수 끓여서 소주 한타까리 해야 하는데 맛있는지 아닌지 저게 쫀득거리면 부드러워요 뻣뻣하지 않고 한번다 거래하시면 오셔 여기 남면수가 갈국수 못 끄신 것 같다 뭐 오래 많이 담아주지 뭐 두개 달려주신거야? 네 엄청 많이 담아주시네 아니요 담아놨을땐 조금 호소하지만 내가 보는데 담아드리면 더 여유있게 담아드려야지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 그럼 기분이 그렇잖아 담아놨을땐 이제 소문나면 사람 놀망하면 어떡해 얼마에요? 네 이거 천원씩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셨어요 옥수수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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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도 arde 이것들 이리 안녕하세요 강아지 가을 스피드 구간 숙마 한 2개만 더 간 거 아니야? 고사리 누룽지도 남았습니다 할머님이 누룽지를 겪고 나오셨어요 계란이 파란색이 나오는데 파란색 계란 콜도 쭈꾼 갖고 나오고 이거는 물품 이거는 숯불입니다 추울 때 손 쬐는 숯불 사진으로 많이 씌워가지고 손은 깔고 앉는 거 하고 여기 화장실 갔다가 나오고 보니까 달랑 가져가 버렸잖아 뭘 가져갔다고? 뚜껑은 밑에 박스 있는데 솔직히 뚜껑은 검체 갔다고 왜요? 수지로프 뚜껑도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근데 어제 도덕을 두 봉다리 못 갔나봐 아니요 다섯 봉다리인데 세 봉다리 좀 가져갔다 세 봉다리 벌써 팔았다고? 아침 벌써 이른 시간인데 아침이 벌써 이른 시간인데 아침이 벌써 이른 시간인데 아침이 벌써 이른 시간인데 아침이 지금 이 병이 오면은 내가 지금 오늘 뭐 엄청 바쁘다면서요 오늘 뭐 엄청 바쁘다면서요 네 바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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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왜 아직도 안 나오시죠? 지금 10시에 여기 정말 태어난대요 어 어디 간다 그러면서 뭐 숯불은 또 그렇게 여기 아니 그것도 태어내야지 옆에 그 앞에 앉으시면 그 대신이 어 오늘은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요 요 어리대다가 아니 오늘 술도 못 먹고 응급을 지지 않냐 오늘이 농협에 가서 물 자 오늘은 정 오늘은 정선 갔다 가야 되겠다 어휴 오늘 정선장이요? 정선장이요? 아닌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그래도 정국장이 내일 아침에 가면은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내일 아침에 가면은 좀 볼 수 있어요?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 문어 한 마리 사갖고 저한테 나도 저때 갈 때 가서 본다고 문어를 왜 샀어요? 그냥 몰랐어요 어디서 샀어요? 1kg에 4만원 주고 샀다고요? 네 1kg 뭐 이리 비싸지? 아이 안되는 거 어디서 샀는데 뭐 문어가 1kg에 4만원이요 오 이야 어디라 가시냐구요 어디라 가시냐구요 아 알게이션 감사합니다.